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설 명절에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오르려고 아주 별짓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에선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재명, 대장동 이렇게 키워드를 세팅하고 제목을 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노골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심지어 이재명, 이재명이 지시했다, 이재명에게 승인받았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등장 빈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사건의 디테일은 몰라도 머릿속에 프레임을 박으려는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한 푼이라도 갔다는 걸 입증한 게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시장이 할 일한 게 뭐가 문제냐 본질은 검찰, 법조, 언론 이들이 함께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당장 50억 클럽, 윤석열 부실수사,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왜 매입했는지 이것도 우연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느 순간 이런 얘기들은 싹 사라졌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동아일보에 또 다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림동 신선이라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달관할 줄 알아서 신림동 신선이라 불렸다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 논쟁을 하면 지지를 않았다.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 진짜.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책을 추천하며 이런 책을 읽고 의견서를 쓸 정도로 정교하다.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는데요. 호탕하고 술도 잘 맞춰서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요? 띄워주는 방법도 가지가지고요. 그냥 후배들 불러놓고 한 시간 중에 59분 떠들길 좋아했겠죠.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기자가 압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설 연휴 전날 아침부터 이런 황당한 소식을 보다니 무책임의 극치구나. 그냥 놀고 먹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기사의 결론이 뭐냐.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는 거냐. 아니면 오래전에 저랬으니 지금 잘할 거라는 거냐. 뭔 내용이 없냐. 적당히 좀 해라. 그러면서 동아일보를 향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이름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여론몰이 하더니 물증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그러고 이러니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야비한 언프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서 누가 봐도 중상모략을 벌이는 거 아니냐.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서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결국 5,503억을 공공환수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같은 땡땡이라고 욕했겠냐. 한마디로 엄청난 성과를 마치 범죄인 것 마냥 뒤집어 씌운 게 지금 사건의 본질이고요. 거짓의 집을 지으면서 검찰은 조작과 모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를 제거해버리려는 거 아니냐. 저런 짓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냐. 검찰에도 경고를 했죠. 검사 인간 때 선언했던 검사선서 떠올리고 부끄러워하기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출석시키는데 민주당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범죄 혐의 개수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마삼중식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정부 얘기를 꺼내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면 한동훈이 아니죠. 당연히 한동훈 장관 하면 김건희 그리고 본인 딸 그리고 본인의 각종 의혹들 이런 건 왜 모른 척하고 겉으로만 센 척하고 공정한 척하냐. 이런 얘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핸드폰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아예 입싹 닫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검찰 언론의 현실이고요. 한동훈 딸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언론이 보도하고 포털에 걸려 있었다면 당장 청년들 사이에서 불공정 이슈가 불거졌겠죠. 타임머신 타고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겁니까? 촬영 날짜가 6월 9일인데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 사인이 돼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서류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70여 곳 그리고 주변까지 100곳 넘게 압수수색했던 그 잣대로 그리고 그 폐기로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탈탈 털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국민밖에 없습니다. 설 인사를 하며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어떤 불의에도 당당히 맞서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내일 저녁 9시 생방송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 민생해법 그리고 평일 영상에서 못 다룬 다양한 주제들 조금 더 자세히 소통하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승리합니다.